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나긴 겨울을 견뎠나 봅니다. 음원 차트 생존기! 검하니의 하이에너! 으아! 이게 좀 되게 방청객이 없죠. 대신 수단 긴 방이 있습니다. 옆에는 행사 인형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버텼습니다, 저도. 오! 사실 정말 음원 좀비의 대표주자입니다, 우리 슬리핑. 슬리핑이 정말 대단한 게 종신이도 까내고. 네, 정말 그레이더 하고 이 자리에 슬리핑과 함께하게 됐어요. 근데 저를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죠. 다른 분들이 바쁘구나. 건반 위에 하이에너에 딱 맞게 제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럼요, 1위를 했죠. 저희 두 MC가 한 팀씩 뮤지션을 소개합니다. 음원계에 저희는 쯔나미 같은 분을. 쯔나미요? 정말 어렵게. 정용돈 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엘리와 멜로망스의 정동황 씨입니다. 아, 예. 니가 어디서 뭘 하던 상관 안 할래. 욕심이 생겼다.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2017년도 한해 음원 차트 1위고요. 2017년도 하반기를 씹어먹었던 멜로망스의 정동... 여기까지입니다. 자, 클로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나오신 분은 멜로망스의 정동황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권세 있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멜로망스 피아노 씨의 정동황입니다. 무슨...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프로그램에... 권세. 권력 세력. 권력 세력. 죄송해요. 저희 MC가 좀 모자라. 고장스러워. 어려운 편수. 같은 편인데... 사실은 예능에 처음이죠. 예, 예. 예능 오늘 첫 출연이고, 또 멜로망스 같이 활약하는 민석 씨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첫 출연이에요. 어떻게 좀 떨리나요? 네, 떨리기도 하고 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게. 이번에는 용완 씨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노래를. 아... 아까서부터 이상한 소리를 해요. 2018년도 디지털 차트 음원 1위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니까 저희 팀도 바로 소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원 발표만 하면 1위를 하는 친구. 성화야! 아!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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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왜 또 나와? 아니 왜 또 나와? 아니 왜 또 나와? 지겨워요? 아! 아! 성화! 우리 성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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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 잘 지냈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첫 녹화를 또 나와줬어요? 이게 또 의리를 또 지키려고. 그리고 그린씨가 방송 이후에 가장 반응이 뜨거웠다. 아! 그랬어요. 네. 그 일단 제가 좀 분량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아! 나야. 그래요? 형꺼가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형 좀 해봐. 아! 그래 그래. 그그. 그그. 작업실 너무 멋있어요. 아! 그림자예요 지금? 아! 잘 안보이기는 거 같은데. 그레이 어디 있지? 아! 아! 향초. 아! 향초 똑같아. 아! 향초를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하아... 제가 하루에 비트 한 개 이상 안 만들면 톤이 저려오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아 잠깐만 다른 면도 없나? 원래 기타 연주로 해요? 그러니까 기타를 칠 줄은 모르고 한음 한음 뚱겨요 샘플로 써요 보통 그리고 기타를 이렇게 치시는데 튜처링 야 가야금 찍듯이 연결이 안 됐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아니 그레이 얼굴에 반사판 대고 있었어요? 누가? 짜증나 아 근데 확실히 마음만은 다른데? 몸은 추운데 나 지금 약간 마음만은 좀 다른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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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명 되는데요? 내가 대량등으로 추워 아 누굴까요? 궁금한데 그레이 짱 저게 잘 안 들리는데 저게 잘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저 안 들려요 저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여보세요? 성화야 성화야 안녕하십니까 어디야? 네 마음속 3번 출국 왜 이래? 왜 이래요 아이고 각서빼요 예예 리듬 파워 리듬 파워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겼네 이겼어 우리가 리듬 파워 저는 당연히 쇼미더머니6 우승자고요 그리고 그레이 친구 그리고 리듬 파워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는 행주입니다 행주 안녕하세요 저는 공중파 출연이 잦지 않아서 좋은 기회를 꼭 잡고 싶은 리듬 파워의 보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이 메모에서 같이 함께 있으니까 뭔가 좀 압도하는 느낌이 있네요 팀 분위기가 이름도 진짜 특이하죠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저 본명이 형준이에요 형준 저는 성경이 저는 상훈이요 본명은 또 다들 착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기 본명 얘기할 때 제가 착해지는 거 봤어요? 우리 근데 에일리 형은 본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진이요 예진이요 아씨잖아 아씨 예진 아씨 아니야 예진 아씨? 아씨네 우리 리듬 파워의 행주씨가 모 방송에서 1등을 하면서 실제로 좀 1등하고 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일단은 저희가 인천 출신인데요 다 인천 살다가 두 친구는 이제 먼저 서울로 자리를 잡았고요 인서울? 네 저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집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바빠요 네 스크림이 바빠서 우승자 출신이라서 아니 지금 행주만 약간 이거야 이거 어 살짝 네 결혼 시기가 있거든요 우린 다 지났으니까 아니 한창만 기록되고 아 쉽지 않다 아 맘껏 느려요 네 아깝게 느릴 때지 자 와우 아 뭔가 오 채광 여유로 우리 아버지 같은데 저 머리가 염색한 거죠? 네 오 깜짝이야 아 염색한 거예요 원래는 새빨이 아니에요 CG 아니에요? 오 커피 한 모금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살짝 걸으라고 종파리 형이에요? 왜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휴 뭘 또 아휴 아침에 웬일이야 아휴 아침에 웬일이야 아휴 아침에 웬일이야 왜 햇빛이 들어서 훈훈해요 네 노트북이다 저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머리밖에 안 보여요 너무 신중해 그나저나 두썸이 형도 오늘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니까 근데 지금 연락해봤어요? 아니 굳이 네 아휴 어디야 일어났어요 아니 오늘 만나기로 해놓고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아휴 일어났어요 너는 이제 준비도 오래 걸리잖아 그냥 나오지도 않잖아 아니 있는 거 그냥 걸치고 가는 거지 뭘 자꾸 그러냐 알겠어요 빨리 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와요 네 네 그거 이제 인기의 맛을 좀 보고 그게 좀 떨어지는 걸로 알겠어요 빨리 와요 샵 맨날 가 별거 아닌 거 해도 샵 가 항상 화장하고 또 머리도 복잡하게 하잖아 아 근데 진짜 샵 간다 샵 가 그래 오늘 보라니까 어 멤버 멤버 뒷담 와 아 초기죠 초기 아이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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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송하면 원래 다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 싸우러 가는 거 아니죠? 커튼을 뜯어다 밀고 같은 느낌은 아 딘 나온 줄 알았어요 딘 친구 집에 놀러 오는데 저러고 오는 게 친구 집에 누가 저러고 가 에이 에이 아 아 치 드디어 오셨겠다 어 목 봐 죽었어 기다리다가 아 아 헐 오늘 우리 공연 날인데 제가 착각한 거 아니죠? 아 아 아 이거 뭐 신고 만들 수 있네 이거 아 아 우리 스케줄 있었나 오늘? 우리 오늘 시상식 같은 거 있나? 놀린다 놀린다 진짜 친한가 보다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조심해 조심해 아직 팡단에 배웠어 싸움할 때 나 주먹 아시잖아 확실히 눈썹 그렸어 이 친구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잠시만요 조금만 지울게 메이크업도 했어요? 연예인병 지금 다 하셨잖아요 연예인병 초기 참을 갖다 왔어요 제가 관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이번에 그 누구랑 작업하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안 해봤던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랑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저 이상 신경 쓰이네요 추천을 받아도 좋잖아 재범이 형이랑 우린 재범이 형이랑 안 해봤잖아 사실 우리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 줬는데 또 재범이 형의 아들이 있잖아 그치 이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통화라도 한번 해보자 통화라도 아니 근데 재범이 형이 뉴욕에 계셔 뉴욕? 네 뉴욕에 계셔 아하시면 연락처는 있지? 네 영상통화 같은 거 제가 개인적인 카톡을 연락을 한 게요 3년 6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형이 나보다 동생인데 되게 어려워요 너네가 지금 나 공 배워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해봐 이게 딱 혁이 권형 아니야 혁이 되게 작아 보인다 와 딘 아 근데 그레이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았네요 어 뭐 박재범 딘 거쳐 간 거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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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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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했네 혁이는 이제 5초 뒤에 받는다 5 4 3 2 1 1 2 그만해요 3 그만해요 일단 오겠죠 네 딘 안 받고 전화를 안 받아서 나한테 온 건가 I'm sorry 아니 넌 나 하하하 하하하 혁아 뭐해 어허 뭐해 아허 음성 메세지가 하하하하 안 받아 잠깐만 아 딘이 여자분이셨구나 하하하하 이게 아니었구나 나 해본 적이 없어 하하하하하 한 번만 더 하고 이번에 안 받으면 응 안 할래 오 Govern 아 그냥 안 할라고 전화 맞 배경 여보세요 혁아 네 형 정말 진자 혁아 너무 너가 날 살렸다 혁아 너가 나 내 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좀 섹시한 곡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섹시한 곡이요? 섹시하면 누구냐고? 전화를 제대로 하셨는데요 섹시한 아이콘이잖아 그래서 너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곡을 하나 발매하는 그런건데 그레이 형이 섹시한거 되게 잘하시죠 우리 혁이의 추천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그레이 씨랑 통화를 이제 렛츠고 렛츠고 약간 촉촉하다 컬러로부터 확실히 여신 공략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레이 씨 저 보이비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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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음 바쁜세요? 지금 통화에 괜찮으세요? 쭈까스 썼어요? 다름이 아니고요 같이 꼭 작업해보고 싶은 분을 이제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꼭 그레이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레이님? 어색하지만 침해주고 싶었는데 야 녹았다 아 심쿵 어떻게 주소나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시간은 언제 가져오세요? 당장 내일도 가능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편한 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냥 연락드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내가 착해가지고 아 이제 당연히 무슨 소개팅도 아니고 왜 나를 죽여요 왜 나를 죽여요 아 잠깐만 이거 언제 죽었어요 왜 나를 죽여요 왜 나를 죽여요 왜 나를 죽여요 왜 나를 죽여요 상기없는 말이야 야 이거 너무 했다 이거 아 소개팅이요 오늘 시켜줄 거야 약간 좀 그냥 뭐 뿌리고 싶은 스케줄이에요 네 오늘 그레이 만나러 가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좀 평상시에도 이렇게 흥미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평상시에는 안 하죠 어찌 됐건 제 앞에 카메라가 있거나 네 아이 죄송해요 아니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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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왕이면 지구인도 보이비도 같이 데려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기 안 갔나 해가지고 아 일단 너무 추운데 아 이게 우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아이고 어 왔어요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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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뭐야 왜요 아 너무하다 진짜 아니 광주 아니 아 아니 유재석 씨 아니 대중들이랑 소통은 해야죠 아니 주민분들이 먼저 알아보시면 인사를 하시는데 아니 주민분들이 먼저 알아보시면 인사를 하시는데 조선이 형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 이건 이건 벌칙인데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배우 안 통하는 거 아니에요 뭔 말 아냐 우리가 결국에는 햄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선물이야 선물이야 선물 이래서 저희 귀에 태우더라고요 진짜 거의 구겨져야 되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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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그리고 저기요 너 샵 갔다 올 동안 우리 기다렸어 밖에서 그냥 참 시켓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못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참 쉬어 가도 돼 아우 나 아 그래 어? 나 다 해냐나 정의 정의 힙합 때 보여요 슬리피형이야? 이걸로 슬리피형 슬리피형 멋있는데? 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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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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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음원 차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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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드디어 그레이 집이네요 아 아 자연스럽잖아 아 잘생겼다 자 장본고 좀 가져갑시다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면 예예 약간 엔티 온 거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나지 약간 짐이 멜랑콜리 아 아니 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어요 캠핑 왔어 캠핑 집들이 선물도 해 할까 아 아 너 떨린다잉? 너 떨린다잉? 진짜 떨려 왜 이렇게 짐을 할 때야 야 누가 이렇게 떨린다 심지어 첫 만남이 짐이에요 이게 잠깐만 3 2 3 3 2 2 3 2 3 3 2 3 3 4 3 4 4 4 4 4 4 5 5 5 5 5 4 5 5 5 5 5 5 6 5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여기 우리 또 선물 아 여기서? 집들이 선물?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이 이런 분야에 많아요 이걸 모를 일입니다 오 이게 뜨거운 장면감이라고요 오 이 겨울 이거 지금이나 되는 피규어를 제가 좋아해서 피규어를? 이거 핫토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줄래요 야 너희들만 괜찮으면 아 이거 괜찮아요 아 보이비가 지구이한테 생일선물을 준걸? 저희 팀에 그레이한테 다시 아 그런 거 같구나 원래 그 성이라는 게 돌고 노니까 아 40년 자다가 주인 찾아 헤매다가 저게 아까 다스베이더도 있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 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과연 이걸 어떻게 얘기해 생중아 그 앞자리에 태웠던 그러죠 나가기가 참 애매하네요 이게 지구인께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정말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 메세지지 근데 이거 추석 세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정선물인데 문구가 저를 제 마음에 훔쳤어요 어 문구가 사랑합니다 종종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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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들어왔는지 궁금한데 참기름 세트에요? 생필품 생필품 이거 아니면 이게 피규어처럼 아니 이런 데가 딱 이렇게 행동 이런 데가 딱 이렇게 행동 약간 그 외국인들이 볼 때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되게 저는 좋아하실 거라고 초의 의심도 아니 이 집이랑 어울려 약간 미대생들이 그쵸 그런 걸로 그림인가요? 그레이시 이렇게 아 아 무게부터 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뭐지 이게? 이게 긴데 이게? 뭐요? 뭐요? 그렇게 간단한 걸 하진 않죠 저희가 이승이학 선생님 이승이학 선생님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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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의 정답 뭐야? 청하 분석이야? 이번에 아 아 그레이에 영감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길 바랍니다 오오 스페 대박이에요 아 아 저는 주식이 돌려 있는데 진짜로 한번 정말로 예 저희가 그 성화봉사 할 때 썼던 그 봄이에요 아 진짜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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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딱 하나를 꼽자면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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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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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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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너한테 맞춤 제작한 것 같아 가오던동이 같기도 하고 말련병장 또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어떤 뭐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이제 음악 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음악이에요 혹시 우리를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장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딱히 뭐 장르 이런 거는 지금 정한 건 없고 근데 일단 신나는 거 하고 싶어서 리듬 파워 스타일이요? 원래 이제 딱 그 장점을 끌어내서 하고 싶고 약간 펑키한 거 펑키한 데이데이라든지 뭔가 리스펙트 이런 펑키한 리듬 약간 트레이드 마크일 수도 있는 뭔가 좀 되게 흔히들 여자들이 좋아하고 그런 뭔가 좀 감성적인 예를 들어서 맘편이 같은 뭔가 그런 그런 거를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저는 사실 그 곡 진짜 좋아하거든요 핫썸머 아 완전 대박인데 다 다르네 붐뱀 저는 뭔가 조금 더 붐뱀 붐뱀 음 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세 명의 의견이 다 달라요 음 그러면 그레이 씨는 어떻게 작업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이제 스토리나 주제 뭐 키워드가 정해진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비트 쫙 들려주고 거기서 고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자리에서 그냥 건반만 누르고 하다가 반응이 좋으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세련된 잘생긴 그런 음악을 만드는 친구 진짜 뭔가 그 느낌이 잘생긴 뭔가 세련된 일단 이건 신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냥 느낌 또 신나는 거 아니어도 갑자기 꽂히는 곡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뒤를 신경쓰고 있어요 그레이는 와 아 아 이런 것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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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S. 스타일 진짜 좋아요 이거는 멜로디도 대충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냥 좋은 음악 리듬타워랑 잘 맞는 색깔 그런 맞춤 옷을 입혀주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엘리 자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진아 다시 샵을 왜 안 가셨어요? 무슨 세일을 하잖아요 아니, 여기 사무실이에요 잠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스케줄이 없으면 잠만 자고 싶어요 그냥 너무 졸려요 왜 그런지 모르고 평상시에 또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그냥 다 처져있고 싶은 거 같아요 미이는 잠꾸러기 꾸러기 미이는 잠꾸러기니까 잠꾸러기 꾸러기 아니, 계속 먹어있네 진짜 꾸러기 왜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암요 밥 먹자 너 뭐 먹을 거야? 난 김치볶음밥 아이씨 맛있겠다 맛소고기 조고기 많이 부자다 부자 부자래 슬리피 나 오늘 어? 나 오늘 작곡가 분 만나러 가 벨로망사람 선물? 헤헤 나의 갓만 준비될 선물 같아 자그마 모든 게 커져만까 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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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발라드 가스의 꿈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거 저는 멜로망스 분들 노래 중 어떤 게 제일 좋아? 나 선물? 치 터져 응? 치 터져 뭐가 터진다고? 치 터져 아 나 귀 터져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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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창 헤헤 목소리 좋아 최애 치 터져 강아지가 그리고 자네 혼자 남겨진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젠 내가 넓은 것 같아 카누 좋겠네요 몇 살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죠? 두 분? 궁금하네 선배님 92년생이야 어디 가서 이제 엄마는 동생 아니다? 벌써 에일리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뭘 숙가 뭘 숙가 정지영씨가 지난주에 영정사진 찍었죠 그래야 진짜 오래 산 거예요 저도 오래 찍으려고요 젊었을 때 아직 서른처럼 안 느껴져 배에 꼬르르 소리 아 저게 애피타이저죠 그렇죠? 맛있게 드십쇼 맛있다. 스테이크 볶음밥. 눈빵에 이어서 먹방이 이어지네요.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먹었으면 우리 이제 가자. 나 한 번도 같이 작업해 본 적이 없어서 걱정도 되는데 기대도 든다. 처음 만나는 순간이네요. 이 순간이 제일 기다려지네 진짜로. 긴장 반 설레임 반. 뮤직비디오. 저의 말을 안 하시는데 되게 만지러하네요. 어? 동아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마워요. 고마워요. 잠시만요.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거 들어가면 저거. 오오. 아 거기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그래도 곡들을 한번 제가 연주를 쫙 해보려고. 그렇죠. 네. 어 이게 등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굉장히 음악가다운 등장이야. 업계에서는 젊은 정재웅으로. 어떻게 하셨지? 약스터 나오셨는데. 언급ot. 자, 젊은 정재웅. 오, 파이, 파이, 파이. 우등파워바운 quê?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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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파워바우스인데 이거? 어? 나가셨는데? 엇갈리놓으면? 나가셨는데? 안녕하세요. 편의에 들어오셔서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정신이... 아, 이거 연출 아닌가? 아, 이거 재밌게 보다, 야. 아니, 이렇게 좁지? 아니, 이렇게 좁지? 이거, 이거야말로 설정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잡고 하는 게 나아요, 잡고 하는 게... 90년대 드라마 같은 시퀀스네요. 아, 처음부터 약간 두근두근이 있어요. 마음껏 계시... 소서... 저는 커피를... 커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진짜 들어가도 되나? 실례하겠습니다. 어, 잡시의 노래 완전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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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팬분들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상탈거랑... 해븐 스튜디오! 우와... 해븐 스튜디오네? 여기? 해븐, 해븐, 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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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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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사실 제가 3년 전에 인사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저한테요? 일단 편히 앉으십시오. 아, 예! 아, 사극, 사극도는... 생각보다 되게 작으시다라고 느꼈어요. 오늘 뭔가 무대에서나 TV에서 볼 때는 딱 포스 입고 이렇게 딱! 무대를 장악하는 느낌이 강력하셨다면은 그냥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예쁜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셔서 무대에서의 가수와 무대 밖에서의 가수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 딸이 이렇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뭐지? 이게 뭐야, 이 콩냥? 뭐예요? 아, 이러면서 얘기해. 지금 좋아. 내가 이래서 피아노 배우려고 그랬어. 저는 이 유추한 곳에서... 아유, 아니에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뻐요. 풀 피아노도... 네. 직접 구매했습니다. 직접 구매하신 거라고요? 저작권으로? 아니요. 저작권... 아, 제가 사실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어색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티 안 내려고 말을 계속 해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계속 말을 걸고 일적으로는 좀 빨리 친해지는 것 같은데 음악적 풍부한 지식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면은 빠르게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어색한 기사 피아노도 잘 치시죠? 피아노요? 네. 원래 피아노 전공입니다.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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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피아노에 앉았는데 저런 걸 진짜 부럽다. 어 웃음 보여줄게가 아 역시 젊은정재형 아 대박 자 그럼 헬로우를 반대 한번 해볼까? 헬로우 싸비가 뭐였죠?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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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비 헤븐 싸비요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한 번에 무너지네요 헤븐 스튜디오인데 넵 아 저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드네요 뭐야 사랑을 알게 해줄 너와 나로 나란 행복해 발성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발성하면 된대요 왜 그래요? 그냥 가성으로 부르는 건데 리듬 파워더 발성하면 뒤지지 않아요 마이크를 씹어먹고 발성 발성 예이! 아아! 스윗! 어! 저도 이제 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생각하신 거라도 그러니까 저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듬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 팝송에 이런 느낌을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같이 소통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완전 하신다 생각하시고 어떤 장르를 해야 될지 지금 되게 많이 고민이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히트 친 건 발라드 발라드고 근데 하고 싶은 건 또 R&B 팝 쪽이고 그리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거는 선물같이 좀 이렇게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노래도 제 노래가 다 이별 노래거든요 다 박세죠? 이야! 보여줄게 반성이 달라진다 보여줄게 네가 어디서 뭘 한번 상관 안 할래 다 넌 말도 네 맘대로 해 다 좀 센 노래들이라서 좀 달콤한 것도 해보고 싶고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가 공개된 이후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계속 저는 겨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곡을 부른다는 게 정말 정말 이제 행운이죠 복 받은 노래죠 사실 그 노래 때문에 신곡을 내기도 굉장히 타이밍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노래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장르적으로도 다음 곡을 어떤 곡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끊어봤어요 제가 선물에 그 드럼만 있는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 위에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화성이나 그런 걸 좀 깔아볼게요 이런 느낌이 맞는지 한번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제 여기는 벌써 달성! 화성! 벌써 나오죠 이런 코드웍이라면은 네 우리는 다른 코드웍이라면 자 다른 걸로 가보겠습니다 선물의 그 리듬 위에다가 다른 화성들로 이제 새로운 곡을 만들어보는 거에요 멋있다 음 밖에 없잖아 음! 너무 좋아하는데 음! 그럼 절정으로 갑니다 야, 책상에서 하는 방향으로 잼 같은 거에요 잼, like a game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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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잼 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오! 저 저 오늘 왜 그냥 우리 맞춰본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됐다, 됐다, 됐다 코드가 어, 어떻게 쳐요? 어, 뭐지? 어, 나 소름 돋... 손가락? 손가락 털 소름 돋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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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완전 멜로디 다 만드시네요 좀 놀랐어요 제가 천천히 조금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라면은 정말 누나는 좀 바로바로 화성을 듣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멜로디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 같더라고요 너무 너무 빨리 나와서 좀 당황하긴 했어요 약간 탑라이너라고 하죠? 네 그런 멜로디를 굉장히 제가 딱 그런 거로 그 탑라인을 만드는 멜로디의 능력은 제 옛날 프랑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타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타고났죠 그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괜찮은데요? 뵀어요 근데 또 피아노를 또 너무 잘 치시니까 아니에요 제 멜로디 거기 맞춰서 따라가 주시는 거잖아요 아닌가? 제 귀가 이끄는대로 가고 있긴 합니다 어, 귀가 이끄는 와우 다른 건물에 가야 어떤 스타일 할지 신났어 정말 이거 하나 끝내고 두 번째 곡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파이어 같은 이 노래는 This girl is on fire 하면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비가 있는 노래도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동이에요 피아니스트한테 시동 제가 막 같은 팀 앞에서 안 하죠 솔직히 잘 안 하죠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오, 이런 거 뜨거워. 교회 온 것 같아. 이거 되게 가사도 멋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랑 연애 이런 얘기 말고 조금 요즘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신을 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얘기가 성숙했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아름답다. 당신은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은 요즘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의미 있는 가사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같은 두 사람을 구원하자. 세상을 구원하자. 힐 더 월드.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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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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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lict. 대화가 필요 없네. 그녀가 필요 없죠? 헤려가 필. 저의 가사에 아 너무 너무 힐링 되네요.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메세지가 담긴 곡도. 네. 제가 완벽하게 트랙을 만들어 드릴게요. 끝! 그 번에 끝났어. 이렇게 좀 빨리.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안 어색하고 제일 재밌었는데. 역시 이게 음악적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음악하고. 갑자기 또 끝나니까 어색하네. 이번엔 좀 무섭네요. 얘들 좀 배려. 이건 진짜. 내가 선 편지 좋아요. 이런 게. 고마워. 고마워. 아니 동아 씨는 피아노 언제서부터 쳤어요? 굉장히 잘 찐네요. 어렸을 때 다섯 살 때부터. 와. 정지영 씨는 몇 살부터 쳤어요? 저는 여섯 살. 와. 이겼다. 이겼어. 이겼다니까. 좀 뭐 좀 봐. 조심해. 아 이거 이거. 배고파야지. 솜씨 한 번 발휘해 보죠. 우리 간만에 가? 그러면. 오늘 요리 메뉴가 뭐예요? 오늘 카레입니다. 아 카레. 카레인데. 그래서 이거 펜 써도 되나요? 써도 되죠. 너무 작나? 좀 혹시나 큰 게 있으면 더 좋긴 하죠.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사오기. 오. 페уля의 치木. 에어. 네. 오. 오 잠깐만. 소고기는 넓지 않아 남았을 때. 선생님. 선생님. 저희 거 요리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아 감자는 안 GRANT. 뭐라도 해야될 것 같은데. 건반이라도 한 번 치우세요. 아니 저기 너무 쳐. 네. 아아. 여기 여기 너무 쳐. 추워. 건반 위에 하이엔 하니까 저도 이제 좀. 그래, 꺼내놔요, 건반. 이제 나온다. 아유, 나 언제 나오나 했네. 아까 생각해보니까 기타도 나와서. 여기. 자, 이제 할 거 없죠? 아니, 시켜놓고 안 들여, 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아니네. 저 정도면 바이엘 수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상당히 정돈된 보이싱을 갖고 계세요. 아, 보이싱이 좋아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추워. 근데 얼추 많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망고 들어갑니다. 굳이, 굳이 넣어야 돼요? 하나의 망고? 네, 이게 삐지 않네. 자, 갑니다. 이 선우지 앞에. 음, 음. 따뜻하지 않죠. 그냥 카레인데. 뭐, 뭐, 그냥 3분 카레를.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좀 맛있지. 먹으면서 우리 고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있던 아이디어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노래 제목으로 밍숭맹숭 어때요? 괜찮은데요? 밍밍. 겸사, 겸사. 솔직히 아까부터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뭐지? 우리가 판류 동갑이거든요. 아, 네. 나요, 마요. 이쯤에서 말을 놓는 게 어떨까? 이제 말랐어. 서열 정리. 말 안 할 게 없기. 어찌됐건 그레이랑 우리랑 너랑 쇼미를 엮였잖아. 너도 그렇고. 응, 그치. 처음에 우리는 보이비 호랑나비로 우리를 불러줬을 때. 아, 그때? 어. 호랑나비. 노래 대박 났었죠. 너가 비와이의 멘토였단 말이야.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땐 다 적으로 보이지. 어떤 음악을 갖고 왔을까, 이러면서. 행주가 결승전에서도 시차. 맞네, 거기서도 보고. 맞아, 맞아. 슬기로운 감빵 생활이라고 있잖아. 그거 OST 하려고 만들었던 비트였는데 하필 원자가 그걸 고른 거야. 아, 그랬었구나. 그 곡 리허설을 현장에서 듣잖아, 결승전 때는.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정말 솔직하게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무대만 봤을 때? 어, 무대만 볼 거야. 무대가 뭐가 준비한 것도 없고. 뭐가 되게 휑했어. 응. 휑해서. 아,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래도 줄곧 열심히 해와서 현장에선 박수를 받는 무대를 계속했었는데 너무 인기가 없는 거야. 그 뒷이야기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 수 없었던. 그레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었어요. 생각보다 일단 자주 마주치지만 되게 멀게 느껴지는 친구였어요, 항상. 근데 지금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고 곡을 만들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기분이 묘했어. 기분이 좀 묘했을 거 아니야? 네, 진짜 묘했어요. 아, 지금 눈물도 흘리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그레이 씨. 저 보이비예요. 오늘 그레이 만나러 가거든요. 그레이. 재선이 형,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문구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우리도 설레는 게 있네. 설레는 포인트가 있어. 여기도 피클 피클한데요? 나 저 때 진짜 설렜어. 내가 성경이 번호밖에 몰라가지고. 여기서 번호를. 남자 번호를 이렇게 따보기는 또 오랜만에. 아, 저 때 설레죠. 그레이와 번호를 교환할 때. 어이구야. 어, 삼아야. 어, 삼아야. 어, 삼아야. 아,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네. 자고 가요, 여기서. 그런 생각이었어. 이게 비포살라이즈네, 이게. 사실 내가 잠옷이 갖고 왔는데 보여줄까? 아니, 아까 짐이 많더라고. 작정하고 온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러면 진짜 친해지죠. 아, 그렇게 아시겠다. 야, 너 그냥 준비가 아주 그냥. 야. 이게 잠옷이야, 이게? 어, 잠옷이야. 아, 어쩐지 처음 들어갈 때 짐이 많으시더라고요. 하하하하. 입주하시는 줄 알았어요. VB도 준비해온 게 있어요. 저는. 별게 없으면 잠을 못 자요. 혹시 그 가운? 아, 설마. 아, 야. feels big. voteت. 고마워요. 이거 전여친이랑 수영장 가려고 산 거야. 잘 진행해? 수영복이 되기. 내일을 위해서 한번 빨리 자자. 카레 너무 맛있어. 진짜 자고 간 거예요? 네. 처음 갔는 날? 우리 대학 들어가면 오티하고 엠티가 그러면서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었네요. 이거 좋은데?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음악 얘기가. 한 장 남았는데? 드디어 잡합시다. 뭘 물어봐. 딱 보면 여기지. 진짜 멋있다. 감탄하고 계셔. 그럼요. 진짜 뭔가. 리얼 피아노. 터치감 좀 어때? 잠깐만. 내가 또. 영놈을. 너무 미안해. 체른이 한 40까지 친 놈이라. 글리산도. 이거 어려운데. 이제. 한 장 남은 장 남은의 모습은 맞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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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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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멋있어 지금 비트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약간 30, 좀 쪼개줘 자, 꼭 지분은 너 다 가져 창피하구나 아직 안친거야 한결 좀 편안해졌네요 찬해졌어요 근데 키워드로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키워드들 중에는 너는 어떤 거, 그나마 뭐 괜찮은 거라든지 혹은 뭐 일단 이천에 오시면 제목이 너무 특이했고 스캔들도 좀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스캔들, 이천에 오지 스캔들 또 랩은 또 키워드 주제가 중에서 그게 나오면 또 술술 나오니까 나한테 엄청 많은데 스캔들 그리고 그레이 차이스가 이런 걸 약간 잘 못 정해, 내가 볼 때는 나도 지금,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성격을 파악했어 약간 지금, 약간 우리가 파악했어 하루 자니까 이제 알겠어 저희가 아이디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결정을 못했잖아 메모를 만약에 그러면 신나는 걸로 풀면 어떤 식으로 푸는 거지? 신나는 걸로 갔을 때는 신나는 걸로 갔을 때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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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왔다 왔다 캡쳐도 잠깐만 캡처 뭔가 뭔가 캡처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캡처가 이렇게 잡다라는 원래 뜻이 있잖아 어, 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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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오, 캡처 좋은데? 야, 난 이거야 캡처 난 솔직히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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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사이트 검색을 했는데 캡처라는 제목이 없었어 아, 그런 거 또 중요하게 생각했어 우리도 똑같이 맞아요 똑같이, 역시 우리도 똑같이 검색했어 저는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네요 왕밤밤이 어떻게 겹힐 수 있는지 왕밤밤이 어떻게 겹힐 수 있는지 일단 메모에서 착안하다 메모 너가 어제 캡처 얘기를 여자 번호 여자 번호 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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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클럽에서 술을 엄청 먹었는데 제가 어떤 여성분한테 번호를 받아서 그 취한 와중에 이거 이 번호가 지워지면 안 된다는 그 의지 하나로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캡처를 해놓은 거죠 번호 저장을 못 누르다가 그냥 캡처를 그냥 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캡처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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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만 잘 나오면 되는데 에이 여지검 여지검 야 너 그런 말 하지 여지검 여지검 누가 지금 그 말 하는 순간 어제 우리빵 이게 탁 무너져 야 성톱해 의심에 여지검 우리가 잘하면 돼 우리 셋만 잘하면 돼 이미 끝난 거야 맞아 맞아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사실 저럴 때 좀 부담스럽죠 아 너무 부담되는데 진짜 장르를 우리는 처음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거였는데 아까 그 펑키한 음 이거? 어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에 딱인 것 같아 캡처는 너무 잘 어울려 어 그 후꾼 생각이 나 생각해봐 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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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아 지금 벌써 지금 엘이 지금 배서 멜로디 쌓고 있는 거 들렸죠 아 이거 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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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냥 멜로디는 생각하고 괜찮은데? 응 후렴구로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혹시 이때 너가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잖아 그래 이따가잖아 할 때 우리 팀에도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거든 제가 되게 방작맞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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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인에 하하 이게 있으니까 너가 그레이 하하 그레이 하하 이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도입부부터 그냥 도입부부터 그냥 어 되게 귀여우셔 이렇게 제가 위치 선정을 네 이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녹음 한번 들어갈까? 지금요? 좀 좀 더 높여 자 떨었어요 약간 보여줘야되니까 긴장되더라구요 딴따딴딴 그레이 흥! 오케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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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야 들어볼까요? 들어봤는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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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이 좋거든 야 윤흥! 야 야! 야 레드썬 너 이거 넣어야 되겠어? 해야만 했니? 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 앞에 잡음들을 좀 없애고 약간의 딜레이를 섬세하게 그 짧은 딜레이 근데 또 이걸 소리를 되게 잘 잡아주더라구요 오케이 올록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워욤워 야이ъ 이걸 만들어 놓았네 청명합니다 고격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시그니처로 쓰면 되겠어요 정말로 알웅 Romans 그것만 다 만들어야지 흥! 멋진 ousse 한 번만 좀 틀어줄래? 와우 위에 가 위에 끌어올려야 돼가지고 노래 언제 나와 파트를 어떻게 정하지? 여기가 아마 조금 예민한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드럼만 나와있는 부분이라 B 파트를 멜로디를 섞을지 이런 게 아직 그림이 아예 안 잡혀 있으니까 젠틀해 음 그러면 지독하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하하하하하 나는 벌스를 해볼게 이런 적극적인 모습 어때? 아 리드를 해주더라고요 리더야 리더 하하하 나는 호랑나비 때 내가 한번 해봤잖아 난 B 파트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벌스 원투도 둘이 바껴도 상관 소리에 따라서 바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일단 써와서 거기서 이제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아까 벌스 나눌 때 사실 행주군이 먼저 치고 나왔지만 그레이 지금에서 솔직히 하트를 어떻게 해 하트 지정 하트 지정 제가 후렴하고 싶어요 제가 후렴하고 싶어요 그만큼 곡이 욕심이 났다는 거네요 하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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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아까 주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 마리 키워요 이리 와! 아, 진짜 이리겠다. 아우 귀여워. 아기는 왜 이쪽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아기자기하세요? 그러니까요. 귀엽다. 너무 이쁘다. 저거요, 저거요. 아 귀여워. 가만히 있어. 앉아. 아, 더워. 이것만 기억하길 바래. 가사 써봐. 제발 좀. 가사 쓰는 게 쉽지 않죠. 네. 동물 물어보고 기분이 좋아. 전문 작사가. 한국말이 가끔씩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또 심지어 가사 내용이 약간 좀 가볍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좀 문법이 틀리면 큰일 나니까. 특히나 누군가에 이렇게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더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이게 이 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안녕. 누구지? 자본이 됐어. 한우. 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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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스틴의 리더 임나영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데뷔 전에 같이 했었거든요. 숙소 생활. 오우. 아우. 자연스럽게. 네, 질문을 쌓았던 것 같아요. 와우. 일부러 이 화면으로 무슨 뽀샷이한 것처럼. 우린 왜 이렇게 찍찍하지? 너무 춥다 들어와 이모 왔다 이모 왔다 뭐야? 적발 나이스 나이스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러니까 먹고 죽자 이게 불적발 야 왜 이렇게 빨개? 맛있겠다 아니 그 대낮에 앉아서 쌈 싸워서 드시네요 다 진짜 맛있어 좋아 먹는 것만 먹방 육방 귀여워 근데 의외로 남성분들이 저렇게 잘 먹는 여성 아 최고죠 너무 다들 호흡을 안 쓰니까 나도 행복하고 있잖아 네고 반인줄 언니 그럼 요새 작업하는 거 있어요? 어 나 지금 뭐 만들고 있는데 멜로망스의 동안이시라고 진짜? 알아? 그 선물 엄청 들었었는데 되게 마음 편안한 노래 막 엄청 언니랑 잘 맞을 거 맞나? 아 맞아 왜 나를 달라고 근데 약간 달라다고 되게 애절하고 약간 그런 노래만 할 거 같은데 그분이랑 어때요? 잘 맞아요?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작업 작업하는 거? 이렇게 우리 딱 작업실 들어가자마자 막 편으로 막 아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마자 맨날 말 이렇게 치진 거야 이런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 했네 응 갑자기 즉흥으로 막 이렇게 편을 치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그 위에다가 나 멜로디 막 얹히는 거 있잖아 그냥 막 얹혔다 근데 그걸 그냥 종아가 그래서 우리 자랑을 하네 금방 이렇게 잘 맞아서 작업을 했다고 천재 아니야 천재 천재인 거 같아 종아 씨 너무 좋아하네요 나 곡 들려줄게 아 벌써 곡이 나왔어요? 네 그날 다 끝났어요 그날 제가 4분짜리 코드워크를 쫙 해서 폰까지 해서 보였어요 아 일단 노래는 어때? 위로가 됐어 거짓말하지 아 진짜로 야 무슨 디즈니의 아름다운 동화의 엔딩곡 같지 어두운 곳을 걸을 때 내가 너의 길이 돼줄게 어두운 곳을 걸을 때 내가 너의 길이 돼줄게 까나야 아니면 빛이 왜냐면 어두운 곳에 빛이 돼줄게 약간 살짝 뻔하지 않냐 그리고 낯선 곳을 헤맬 때 내가 너의 빛이 돼줄게 아니지 어두운 곳에 있어야 빛이 필요하지 어두운 곳에서 길이 되면 뭐해 안 보이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어두운 곳에 길이 길이 있는데 길이 있으면 뭐해 그치? 빛이 없으면 뭐해 그래 한번 바꿔볼까 고민해봤어 이거 처음에 뭐라고 그런지 낯선 곳을 헤맬 때 하고 내가 너의 그게 생각이 안 나온 거야 내가 너의 내비 돼 내 비 괜찮다 네 눈 파워 스타일링 그럼 여기서 우리 전문 작사가 행주는 내가 너의 땡땡 돼줄게 앞에가 어디였어요? 가사 앞에가 어디였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땡땡 돼줄게 남친 돼줄게 Redner 고백 아무래도 테크 스타일 왜냐하면 그게 곧 길이고 그게 곧 빛이죠 미리 좋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엘이 이렇게 좋아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펀치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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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희망적인 게 이대로 시들지 않게 이대로 이대로 땡땡땡 이대로 땡땡땡 어떻게 빛나야 해 펀치라인 펀치라인 시작 이대로 시작해? 이대로 갑자기 만화 주제가 된다니까 이대로 살아가 이대로 살아가 냉정하지 않냐 이대로 살아가 이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고백해보세요 이대로 가사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민하지 않냐 정말 음절 하나에도 고민하게 이대로 숙대로 홍대로 홍대로 이대로 홍대로 이대로 홍대로 이대로 홍대로 몇 글자가 필요한가요? 세 글자요 아 세 글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본인들 곡보다 아니요 왜냐면 너에게 막 도와주려고 왜냐면요 이거는 저희의 자신감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사 이대로 그다음에 뭐 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땡땡땡 이대로면 안 돼요 너만의 빛이 시들지 않게 너무 집중이 돼있어요 근데 그거에 또 걸맞는 가사가 뒤에 나오면 네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요 얘 너무 과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원씨한테 이거 마지막 풀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코드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삭제시켜버렸어요 와 와 오한씨한테도 물어볼까 오한씨한테도 물어볼까 만나기로 했는데 야 나한테 어제 가이드 그러니까 내가 부탁한 걸 가이드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어 근데 문자를 자꾸 이렇게 영어로 보낸다? 어? 영어도 잘하시나 보다 어? 교포예요?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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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도 다 틀리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근데 너무 고맙잖아 귀엽고 응 그러니까 답장도 계속 영어로 와 근데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컴퓨터에 한글이 안 가렸니? 그랬더니 한글로 한글로 답장 왔어 아니 심지어 그러나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어 계속 영어로 보내줄 건가 내가 한국말 못하게 생겼어? 노 너 왜 그래? 너 혹시 지금 네 한글 안 가렸니? 아니 왜 이렇게 영어로 문자를 보냈어요? 영어로 보내면 조금 멋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 근데 이렇게 뭔가 동아씨가 에일리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보면서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네요 어 맛있는 거 먹자고 와르르 무너질까 사랑해 두기야 오빠가 차 탈 때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 오빠가? 두기야 말이 없어 말 좀 할까요? 아 저희 집도 강아지를 키워요 아 앉아 앉았구나 손 손 케이지에 닫아놓고 손 손 이러고 거기 가면 되게 맛있는 거 많대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기 한 장 어 이 대학 자, 여긴 어디 가는 거죠? 병원 가면? 동물병원 가시는 거예요? 동물병원 가시는 거예요? 동물병원 가시는 거예요? 동물병원 가시는 거예요? 동물병원 카페예요 안녕하세요 서로 또 애견이니까 언니한테 인사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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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언니 예쁘지? 다섯 살 우리 소미랑 나이 비슷하네 소미야, 네가 그래도 여기 아직 대빵 왕이다 소미 두유 내려가볼래? 얘네는? 도전 자 친해지려고 그러잖아 이상하게 얘한테는 안 짓네 나 차 못 드실래요 커피나 자 어딜 보는 걸까? 혹시 날 보는 걸까? 너도 내 마음과 같은 맘이길 내 몸이 많은 이런 분위기구나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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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데이트 안 돼요? 이거 데이트인데? 데이트한다 분위기였구나 우결인가? 약간 그 느낌 네 너네 이리 와 오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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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5 7 10 1 그래서 여자강경훈 여자강경훈 자 두유야 앉아 두유야 협조를 해줘야 돼 협조적이어야 돼 두유야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자 둘거야 기다려 기다려 자 기다려 먹지마 기다려 기다려 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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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줄까요 먹어요 먹어요 두유야 아 어떡해 두유야 두유야 그걸 뺏어버리면 어떡해 개바닥도 치열하네요 근데 내가 고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가사가 말이 되는지 한글 문법이나 문법적인 거는 저도 같이 보면은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네 한번 틀어 주면 네. 누구보다 더 밝게 너무나 아름답게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갑자기 좋아 보이네, 그만 됐어요,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거 쫙 만들게요 됐어, 됐어 박자를 살짝 당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처질... 약간 처지는 느낌? 녹음할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멜로지가 너무 심플해가지고 2 당긴 거, 4 당긴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당겨 보고, 4 당겨 보고 저 당긴다는 게... BPM? 네, BPM 원래 76에서 시작했는데 78 같다, 80 같다 이렇게 다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저는 현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거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스 초반은 피아노랑 목소리 위주로 가다가 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브릿지 가면서 막사부터는 빡! 맵혀지기 그러면... 네, 코드가 바뀌면서 사실 불협이긴 하거든요 그... 많이 거슬리나? 조금... 낮춰도 전 생각 없거든요 이게... 원래는 부르는 레인지가 맞아 이게 사람이죠, 이게... 한 글자도 안 썼어, 아직...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묻어 가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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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으면 오늘 두 걸 써야 되는데 비가 와서 그래서 술에 취해 그래서 내 친구들 그만 잊으라고 날 욕해 대답 없는 너는 그게 대답일 텐데 또 순간처럼 너의 기억 속에 살아 내가 싫다 사실 난 못하게